연휴 때와 달리 고요한 쌍둥이네 아침. 길쭉길쭉한 다리 쭉 뻗고 꿀잠에 빠져있는 서은이 사진이에요. 휘지아빠 뭘 하려는 걸까요? 귀엽다. 아휴, 그냥. 진짜 그냥 아기구나. 아휴, 귀여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귀엽지 않아? 못생겼어? 이건 누구 같아? 이것도 모르겠어? 이거 누구지 아니겠어? 앉아봐. 못생겼어. 이게 더야. 이게 더야. 이거 서준이고, 이거 엄마 휴가 보내고 보는 첫날이고, 100일 막 지났을 때야. 이렇게 오면 서은아 진짜, 야, 진짜 인물 났다 야. 지금 변화한 걸 보내고. 엄마 없는 48시간에 도전할 때마다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둔 아빠. 엄마 없이 너네들 지내는 거 아빠가 왜 찍었는 줄 알아? 귀여워. 귀여워. 맞습니다. 귀여워서 찍었습니다. 또. 엄마 없이 아빠가 본 첫날 아빠가 이렇게 사진첩을 너네 찍어서 엄마 줬는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너네들 사진을 좀 찍어서 사진첩 만들어서 엄마 주려고. 어때? 좋아요. 그리고 오늘이 너네 이제 엄마 없이 내가 너희들 보는 마지막 도전 날인데. 너네 그거 기억나냐? 어린이집 졸업식? 끝나면 졸업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이 그런 날이야. 첫 도전 때 사진 앨범을 썼을 때 와이프가 울면서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애기 때 찍었던 사진이랑 똑같이 같은 장소에서 비싼 옷을 입고 리마인드 촬영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3인조가 리마인드 사진을 찍으러 온 이곳은? 진짜 오랜만이다. 시간 진짜 빠르다. 진짜 크다. 어? 진짜 크다. 여기 기억 안 나? 여기가 어딘데? 너네 여기를 하루에 얼마나 많이 다니는데? 오늘은 아빠랑만. 반가워요. 다시 만나자. 인사하는 거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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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왜요? 엄마. 엄마. 여기 너네 태어나서 2살 때까지 살던 데야. 너 여기 이거 까만색 따라서. 처음 벼름마도 빼고 엄청 뛰어 다녔어요. 되게 돈 많은 아주머니들 같은데? 어? 소주 잡으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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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고양이 있잖아. 유리에. 그때 그 고양인가? 이 고양이 맞네. 어? 이 고양이 맞잖아. 야옹아 더 애 맞니? 야옹아 더 애 맞니? 나 어떤 고양이 컸대? 그때 그 고양이 맞아? 응. 근데 좀 커졌지? 어. 뚱뚱해졌어. 뚱뚱해졌어? 어? 쌍둥이다. 아 우와. 너네 아빠가 맨날 저러고 다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쌍둥이예요? 연연생. 아 연연생이에요? 아 쌍둥이보다 더 힘들다는 연연생. 응. 너네. 어렸을 때 봤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저희도 너무 오랜만에 와서 기억을 못해요. 기억 못해요? 네. 맨날 저러다녔는데. 맨날 저러다녔는데. 아빠 금방 차에 갔다 올게. 나 저러다녔는데. 나 저러다녔는데. 사완아. 너네 이거 기억 안 나? 응. 그건 기억나지. 아빠 그건 기억나. 이건 기억난다고? 앉아봐 앉아봐. 군항은. 나 이거 타고 계획 갈래. 갈래. 해. hol 안은. 야 너네 예, 아빠가 이거를. shock hazyy. 걸었다녔. 야 너네. 땅에 닿냐 발이? 걸 보다, 걸 Kerry. 이거 맨날 타서 다녀요. 아이쿠요. 이제 안 올라간다. 아이쿠. 아이쿠야 아이쿠야. 아이쿠야. 어렸을 때 이렇게 해준 거야. 한 장씩 가져오. 근데 이게 어딘지 너희가 찾아줘. 아빠가 한 장 찍게 기념으로. 저기. 저기요. 아빠 찾았어요. 아이쿠야. 오? 진짜네. 기병하게 쳐졌네. 그러면 너네 앉아봐. 아빠 옷도 벗어야지. 너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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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기잖아. 애기 아니야. 아빠 오빠. 알았어 알았어. 간다. 너네 앞에 보고 손 내리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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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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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하이파이. 3, 2, 1. 옷 진짜 됐네. 앞에 보고. 서준 아빠 찾아요 봐. 어? 괜찮아. 됐어. 됐나? 3인조가 다음으로 찾아온 이곳은? 엄마는 꽃 좋아할 때? 왜? 엄마는 이거 좋아하지 않을까? 어? 형아. 이거 좀 그거. 네. 감사합니다. 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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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장면 낯설지가 않은데요? 안녕하세요. chron. 識 af Haess that protect your genius tooth out of the day? еб 뭐야. 아빠 봐. 아빠, 아빠. 아빠 봐. 아빠, 아빠. 이제는 제대로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3인조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 멋진 케이크 완성! 한편 5남매는 한참 꿀잠 자는 중인데요. 어, 근데 설아는 어디 있죠? 설아는 여기 있네. 한참 꿀잠 자는 중입니다. 목말르는 동국아빠 아침부터 장난 시작인가요? 한참 꿀잠 자는 중입니다. 한참 꿀잠 자는 중입니다. 한참 꿀잠 자는 중입니다. 한참 꿀잠 자는 중입니다. 아, 저게 뭐죠? 나 볼 때는 클래이 같아. 응? 아무... 껌냄새. 껌냄새. 뭐라고? 껌냄새예요, 이거. 어? 이거 껌... 껌이에요. 설아의 껌 어떻게 씹어야 돼? 그렇지, 설아 봐봐. 누가 이거 껌을 묻힌 거예요, 나한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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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이 너 어제 껌 씹었잖아. 아, 이거 시안이 냄새네. 너 눈 냄새랑 똑같잖아, 봐봐. 눈 냄새랑 이거 봐봐, 이거. 근데 사실대로 말하면... 사실대로 말하면 아빠는 안 될게. 이거 껌... 잠깐만, 이거 어떻게... 대머리 빡빡이 돼야 되네, 이거. 이거 안 뜯고 잖아, 이거. 이거 어떡할 거야. 틀났다, 이거. 자, 엄마한테 이거 전화해 보자, 이거. 하... 하루라도 그냥, 그냥 지나가는 날이 없네. 어,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나 봐봐. 이거 서라, 서라 이렇게 됐어. 껌, 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잘라야 되나? 다 잘라야 되는데 완전히... 어떻게 해야 돼? 대머리 빡빡이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맹구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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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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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나도 그렇게... 안 되겠다. 알았어. 알았어. 인터넷에 다 물어보면 되지. 설아 혼자 대머리 빡빡이 되게 싫지? 그러면 우리 전부 다 같이 대머리 빡빡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 대머리 빡빡이. 아저씨들처럼. 시안이는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일단 아빠가 가위를 갖고 올게. 알았지? 나도 못 살 거야. 시안아. 너 밤에 껌 안 밝혔지? 응. 껌 안 밝혔지? 응. 넌 아직도 그렇게 하면 안 보여, 형아잖아.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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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마요네즈로. 마요네즈로 하면 된다 그랬어. 진짜? 어. 여기 딱. 앉아봐. 저기 앉아. 이시야, 너 거기서 무릎 꿇고 있어. 손 들고 있어. 두 쪽 손 다 들어야지. 왜요? 너가 지금 이거 서라, 이거 해놨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시안이? 누나한테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안 해야 돼? 미안해야 돼요. 아, 마요네즈로 하면 되겠다. 조금만, 이렇게 해서 조금만 있어, 봐봐. 어, 여기 바로 흔들었네, 여기. 서라는 지금 엄청 힘들어, 지금. 머리카락 엄청 힘들어, 그렇지? 머리카락에서 땀나지? 이제 손 내려도 돼. 서라야, 아파? 아, 뜨거워. 야, 마요네즈, 잠깐 잠깐 마요네즈는 안 되고. 올리브, 저거야. 이걸로 발라야 된대. 식용유는 효과가 있을까요? 좀 나온다. 좀 나온다. 이 시안, 봐봐. 너가 심었던 껌이야, 봐봐. 인사해. 안녕. 시안이. 좀 더 와. 알겠어. 계란 하나 갖고 와. 물이야, 물. 갖고 와, 포크. 응. 시안아. 인사해. 시안, 진짜 갖고 와. 껌 두 번 씹었다가는 그냥 아주 그냥. 사라가 머리에 까만 묻었는데 아빠가 왜 이렇게 힘든지, 어깨가. 시안아. 아빠, 아빠 여기, 여기 좀 주물러줘. 어, 사라야. 시안이, 시안이 강하게 안 해. 강하게 안 해. 어, 여기 톡톡톡 때려. 아니, 목. 그거 기분 나쁘다. 목 때리지 말고 여기, 여기랑 여기랑 때려줘. 강하게. 또 아프게 때려요? 응. 사라야, 거의 다 없어졌어. 거의 다 없어졌어? 어. 오, 다행이네요. 두 손으로 해야지, 나니. 뽀덕뽀덕. 뽀덕뽀덕. 하나, 둘, 둘, 셋. 봐봐. 껌이 못하면 뭐하냐. 껌아. 말려줘. 이제 껌을, 껌, 껌이 이제 씹고 난 다음에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껌은, 껌이지. 어. 쓰레기통에 안 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죠? 머리에 묻으면 되게 힘들어진다는 거 알았죠? 네. 쩝쩝 소리만 가득한 이 집의 쥐는? 음. 날씨 좋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언제 오려나. 승재 왔어요! 헬로우. 안녕. 헬로우. 승재 안녕. 고구마요? 호박,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이 호박, 고구마! 이 호박, 고구마! 이 호박, 고구마! 석쩍 씨하고는 자선바자회 때 친분을 좀 갖게 됐고요. 승재가 그 호박, 고구마 예전에 했던 거를 보여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명기 엄마가 텃밭해서 고구마, 호박. 호박, 고구마요. 그래, 고금. 고구마요? 호박 고구마요.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당면 동영상 고생태예요. 선물이에요. 오케이 고마워. 이게 뭐야?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야?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알겠어 삼촌 맛있게 먹을게. 3촌 몇 살이에요? 3촌? 3촌 몇 살 같아? 6살. 6살. 6살 같아? 응. 생전 몇 살인데. 3촌 몇 살인데? 11개월 있으면 6살 돼? 그런데 몇 살이냐 거니까 지금. 11개월 있으면 6살 돼? 그럼 3촌보다 덮어줄걸? 삼촌보다 커지면 뭐하고싶어? 푸옥에 가고싶지? 푸옥에 가고싶지? 요리해서 누구 줄거야? 할머니랑 엄마가 아빠랑 아니야? 아빠도 맛있는거 같이 먹고 이거 봐라 이게 뭐야? 이거 삼촌 보여주려고 갖고 온거야? 이거 뭐게요? 이건 뭐야? 제일 큰데? 북극고래 북극고래? 이건 배너티 우와 이름 다 알고 있네 이거 뭐게? 일각돌고래 물이 달린거야 일각돌고래야? 이게 뭘까? 삼촌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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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가 편안해하네요 승재가 그래도 낯가림이 좀 없어서 그럼 쉬시는 날은 승재랑 이제 보통 애기 엄마가 같이 있으면 엄마랑 노는데 둘이 있는 날은 지워 라는 거지 일하고 낯을 일하는 날도 더 없을 거래. 모처럼 만에 또 형이 휴시는 날인데 남편이 한 번. 애 두고? 그게 형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형님께 제가 해드려 있는. 근데 손잡혔네. 걔가 예전에 키즈카페에서 일했었어요. 데뷔하기 전에요. 데뷔하기 직전에 바로. 승재야, 삼촌이랑 둘이 있을 수 있어? 형촌이랑 놀 거야. 형촌이랑 놀 거야? 알겠어. 그럼 난. 나갔다가. 뭐 영화를 봐야 되나. 사우나를 가야 되나. 형님 생각보다 제가. 선물 드린 시간보다 되게 빨리 가시네요. 아 그새 또 빨리 오게 될 수도 있잖아요. 아빠 승재 아빠 간다. 어? 안녕. 하이파이. 네. 전화드릴게요. 어. 지금 승재랑 삼촌이랑 오늘 놀기로 했잖아. 제가 아무래도 수많은 알바 중에 가장 오래 했던 알바가. 키즈카페에서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일을 했었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일하면서 오히려 좀 많이 좋아졌고. 제가 오히려 더 재미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만큼 승재하고 잘 통하지 않을까. 삼촌이 승재를 위해서 준비한. 우와. 나도 그 책 읽는데 지금. 정말? 자 지금부터 공룡책을 읽을 거야. 여기는 책. 근데 이 공룡은 무슨 공룡이야?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그러면. 삼묘충. 삼묘충 알아? 그럼 이거는? 케라토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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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크 소나 그나토스. 퐁크 케라토스. 퐁크 케라토스. 퐁크 케라토스. 퐁크 케라토스. 멜갈로사우루스. 멜갈로사우루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승재는 이렇게 똑똑하지? 저번에 보니까 승재 둘이 알던데? 거기 귀똥이도 나오잖아. 귀똥이. 귀똥이? 귀똥이도 알아? 응. 귀똥이. 보너. 또치. 그럼 삼촌이랑 춤출까?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알아? 같이 불러. 우리 승재를 만나나왔어. 승재를 만났지 마야. 다시 또 누워서 다 누웠어. 우리 승재를 만나나왔어. 우리 승재를 만나나왔어. 둘리 노래 승재 부를 수 있어? 몰라. 몰라? 삼촌이 불러줄까? 몰라. 이거 좋아. 어? 난 몰라. 이거 좋아. 난 몰라. 이거 좋아. 이거 좋아. 노래가 엄청 많네 둘리가. 뭐야? 뭐야? 몰라. 몰라. 롤라지. 몰라. 롤라지. 내가 최고. 말썽쟁이. 나는 아기꾸미. 이 노래 아는구나. 요리 볼까? 혁수삼촌이 아는 둘리 노래는 이건데 승재가 아는 둘리 노래는 이거네요. 내가 누군데 어느 게 보이려나 재미있게 놀아야지 떠나고 삼촌이 선물을 줄 거야. 응? 엄청 큰 선물이야. 엄청 큰 선물? 궁금해? 네. 엄청 큰 선물이야. 응. 승재야.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있었어? 공룡. 공룡. 공룡이랑 비슷한 거다. 궁금하지? 궁금하지? 네. 승재 공룡으로 변신할 거야? 네. 소리 내서. 하나. 둘. 셋. 둘. 셋. 셋. 승재 피카츄 알아? 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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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넌. 셋. 젠피한 사람이 있네. 아우, 젠피해. 저기로 가보자. 저쪽에 있는 것 같아. 맞아. 날씨 좋다. 날씨 너무 좋지? 형사 여기 어디예요? 야채도 있고 신기한 거 많다. 한번 구경해볼까, 피이카? 어디 있는 거야? 어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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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다녀야 돼, 알겠지? 지금부터 걸어다녀다. 알겠나? 콩도 있고 있는데 좋아해? 콩밥 먹을래? 콩밥 먹을래? 좀 이상한데? 동창조에서 콩밥 먹자. 콩. 콩 먹을래? 이거 뭐해? 우리 들어가 보자고, 피카카. 권유수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가가서 아기도 이렇게. 아니요, 제 아들은 아니고요. 누구 같이 왔어요? 누구 같이 왔어요? 누구랑 같이 왔어? 승지야? 왔다. 승지야? 왔다. 아빠래. 아이고, 버려놨어요. 안 돼. 아빠가 보면 속상하단 말이야. 근데 치킨이 나왔어. 박다리룰. 건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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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섭군. 어쩔것 저의 arte. 진짜 배고파这个. 진짜 잘생겼어요. 너무 맛있어요. 세 Imamfo Werner. Mbg. 엄청 큰 거 좋았어. 그럼 나가자. 나가자. 티카. 티카츠. 아마 옥수동 조금 넘어가지 않을까요 제가 구대표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뽑는다. 이 아이는 나에게 온다. 내가 좀 볼게요. 너 봐. 승진아 잘하나 한번 보자. 오케이. 하이파이브. 됐어. 삼촌 이거랑 삼촌 이거랑. 시작됐다. 자 삼촌이. 아 첫 번째 도전은 실패네요. 자 됐다 승진아 거의 다 됐다 승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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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아 뽑아봐. 또. 안아줘. 피카츄 안아줘. 우후. 하나 더 뽑아볼까. 혁수 삼촌의 전략은 멀리 있는 인형을 입구로 옮기는 것부터 시작. 승진아 피카츄 또 뽑았다 또 뽑았다 또 뽑았다 또 날개 있다 또 날개 있지. 아빠 힘내 아빠 힘내. 이게 안 돼. 이거 안 돼. 나 김 거지. 꼬부기. 꼬부기? 승진아 됐다 승진아. 이상현 씨. 이상현 씨? 이상현 씨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승진아. 삼촌 이름 뭐지요? 삼촌은 혁수 삼촌이야. 삼촌은 혁수 삼촌이야. 까먹고 끝나라. 가자 이제 가자. 다소. 여섯 박수. 여기에 주머니가 엄청 크지?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아빠가 왔다. 아빠다. 아빠다. 아빠 이거 삼촌이 뽑기. 이거 삼촌이 뽑기해서 나 조사해. 아빠다. 삼촌이 혁수 삼촌이 뽑았어? 네. 아빠는 하나도 못 뽑는데. 너무 고생했어. 살 게 없어가지고 마땅해. 세상에. 혹시 다이어트 하고 있으면 이게 아닌데. 아니요 딱 다이어트 크게예요. 아이고 형. 너무 고생했어. 근데 승진아도 아빠 선물 있잖아. 승진아 아빠 선물 뭐야? 이거. 뭐야. 아빠는 이렇게 작은 거 주는 거야? 응. 아빠는 왜 작은 거 줘? 너무 이상해 너. 너무 이상해 너. 엄마 거 없어? 엄마 거? 엄마 거? 엄마 거? 엄마 거 하나 골라볼까? 엄마는 이게 피카츄. 뭐야 엄마 게 더 크잖아. 이건 승진아 거. 이건 아빠 거? 응. 삼촌 게 없네. 삼촌 게 없네. 그래 삼촌이 선물해 준 거야. 자.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오 야 꼬부지. 이건 엄마 거 이건 아빠 거 이건 승진아. 제일 작은 인형들만 아빠 준다고 하잖아요.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본인의 마음인 거라. 너 삼촌이랑 노는 거 재밌었어? 네. 진짜. 오늘 삼촌 집에서 한번 자고 갈래. 삼촌이 아빠 전 안 받을 거 같아 이제. 삼촌 뽀뽀. 삼촌 뽀뽀. 고마워요 형제. 윌리엄 가족의 호주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윌리엄 가자. 렛츠고 벤스리. 예. 윌리엄. 왜 아침에 장 보러 가야지. 이 멜븐 시장 굉장히 유명한데. 군비토리의 마케팅이라는 데 있는데요. 멜븐에서 굉장히 큰 마켓이고 중심 있는 마켓이고. 다양한 쇼핑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음식 기념품.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윌리엄하고 벤스리 꼭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윌리엄. 오늘 컨디션이 좋아요? 네. 좋아. 아주 좋아. 여기 여기 여기. 윌리엄. 이리 와. 이리 와. 야야.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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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윌리엄. 선 선. 윌리엄 잠깐만. 너 진짜 아빠랑 진지하게 얘기하자. 여기 누구 안에 누구 있어? 아가. 아가 이름 뭐야? 베리. 그래? 넌 장남이지? 네. 그럼 장남이면 너 이 차례에서 아빠 좀 도와줘야 돼. 그치? 아빠 도와줄 수 있어? 어? 됐어? 야. 너 때문에 진짜 정신 하나도 없어. 야. 정말. 정신 없긴 없는데. 다져야지. 뭐. 그거 애기 타네. 어? 우리도 탈까? 윌리엄. 너도 탈래? 네. 음. 네. 윌리엄. 이거 보여줘야? 잠깐 앉아 있어. 윌리엄. 너 잠깐만 있어. 윌벤저스 2층 카트 탑승 완료. 시장 갈 때 퍼스트 클래스. 진작 이렇게 할걸. 이거 너무 좋은데? 윌리엄. 너 혼자서 광고 찍어? 너 혼자서 광고 찍어? 누구야? 나. 진짜야? 너야? 네. 네. 진짜 닮았다 너. 어머. 진짜 윌리엄인 줄 알았어요. 같이 할까? 하이. 너 어떻게 이렇게 닮았지?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뭐야? 대체. 대견.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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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어봐. 맛있어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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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사줄게. 누구도 먹고 싶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윌리엄. 윌리엄 뭐라고 해요? 칵. 사랑해주세요. ul고로 하일uşcuillница, 직원. 안녕하십시오 음, 좋지? 너무 좋고. 와! 아빠. 야, 윌리엄. 야, 윌리엄. 뭐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야, 윌리엄. 윌리엄. 이리 와. 스톱. 윌리엄, 스톱, 스톱, 스톱. 헤이, 윌리엄. 이거 돈 주고 사야 돼. 이거 들어. 여기. 이거 가서 아저씨한테 돈 주세요. 돈 주고 돈 받고 이거 가지고 오는데. 윌리엄. 윌리엄. 아저씨한테 주세요. 대략. sort of 왓. 엘이. 윌리엄. 와우. 봐, 봐봐, 봐봐. GIRL, 돈. 돈. 원이, 돈. 원이. 원이, 돈. 원이, 돈.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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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네 시장처럼 시끄벅적한 과일코너. 무슨 소리야? 스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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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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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부분 먹는 거야. 여기. Hi. You know, you know William? Yeah, I know. English boy. Real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Japan. Ah, konnichiwa. Konnichiwa. You want to buy a food? Yes. 3 dollars. 3 dollars. 감사합니다 야,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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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자. 빵! 빵! 윌리엄. 먹어볼까? 아, 먹어. 아니. 윌리엄. 맛있어요? 네. 뭐예요? 고기. 무슨 고기? 악어. 윌리엄, 보여줄까? 어떤 고기인지? 악어 고기 아니야. 이거는... 뭐야? 뭐야? 어? 갱그루. 갱그루 고기. 너 지금 이 친구 먹었어. 어, 맞아. 어, 맞아. 어, 맞아. 너 지금 구글했어. 너 지금 왜 먹었어? 너무iet해. 보통은 사람들은 게ст을票을 해 줘? 네. 보통. 로제우, 공기. 로제우, 로제우. 로제우, 로제우, 로제우. 로제우, 로제우. 로제우, 로제우. 로제우, 로제우. 윌리엄. 여기 어딘지 알아요? 여기는 윌리엄스탑. 우리 누구 보러 간지 알아? 아니. 아, 아저씨 말고. 삼촌. 폴 기억나? 폴 삼촌? 진짜? 윌리엄에게 바나나 맛을 눈뜨게 해준 쌤의 사촌형 폴 삼촌. 윌리엄이 폴 삼촌을 만나러 갑니다. 아빠 빨래, 빨래 개는 거. 내가 너가, 나 이거 시안이 너무 잘해요. 너 잘한다고? 앉아서 해봐. 시안이 하는 거 보고 따라해보자. 이렇게 똑바로, 똑바로 해서. 됐어. 꾹꾹꾹꾹꾹. 한 다음, 똑바로.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면 얘가 왔습니다. 남았네. 이 안에 넣어놓자. 밑에 넣어놔, 밑에. 봐봐, 이게 아직 있네. 어? 기저귀. 여기 기저귀 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시안이. 시안이 이제 아니야. 시안이 기저귀 타는 차? 응. 우리 남았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줘야겠다, 그렇지? 어. 팔까? 윌리엄? 어? 윌리엄인가? 근데 이거 지금 여자 건데. 여자 거? 그러네요. 그러네, 이거. 시안이는 기저귀 누나 거 물려받았거든. 누나는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대박이야, 갖고 와. 기저귀, 갖고 와. 원, 투, 쓰리. 나는 대박이야.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갖고 와. 아이차. 잘 익었다. 아빠랑 옷 갈아입을 거야? 혹시나 윌리엄 이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자. 안 걸잖아. 그래, 뒤에 나온다. 아빠, 팔. 어,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윌리엄 왔다, 윌리엄, 윌리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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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형한테 인사했어? 네. 삼촌한테. 왜? 귀엽다, 윌리엄. 안녕. 귀엄마.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엄마. 형. 형. 삼촌.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안이하고 얘네들 쓰던 기저귀가 남아가지고 아침 생각나서 전화를 드렸는데 여자용이네 여자용? 여자용? 몇 개만 좀 킵핑 좀 해주세요. 아 예. 아 그래요? 네. 일단 나중에 그쪽 윌리엄 집에 놀러 갈 때 가져갈게요. I love you. I love you. 공통하여 왜 인사합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 I love you. I love you. 이거 어떻게 아까 기저귀 너네 이제 안 쓸 거지? 쓸 사람 없죠? 시안이 기저귀 쓸 거야? 안 쓸 거지? 그러면 이거 필요한 사람한테 주자. 그래요. 알았지? 네.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면 무료 나눔도 하고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료 나눔을 한 번 아이들하고 해보고 싶어서 한 번 카페에 글을 올리기로 했어요. 우리 이거 아이디가 필요해. 아이디 뭘로 할까? 별명 같은 거 우리 별명 같은 거 뭘로 할까? 그 멋있는 거 있지? 자기가 가장 멋있는 거. 그러면 아빠 보면 설수대예요. 설수대? 제시 제아 언니도 아빠 딸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설수대 제시 제아 언니. 너무 길죠? 봐봐. 설수대 제시 제아 언니님이 입장하셨습니다. 너무 길잖아. 그러면... 아빠 아빠한테 타자도 잘 못 치는데 너무 길잖아. 엄마 그렇게 잘해요? 아빠 독수리 타법이야. 아 됐다. 독수리 오남이 됐다. 그치? 응. 그거 말고 나 부모님. 아니 아빠 별명. 아빠는 정했어. 독수리 오남의 줄임말이야. 아빠 뭔지 좀 고독하게 보이지? 나도 난다. 이게 4개니까 3명. 3명한테만 듣지 알았지? 이제... 다 컸어요. 아 알았어요. 자 됐어요. 이거 지금 이게 우리 아빠가 올렸거든. 봐봐. 이게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씩 조회수 올라가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아빠 불러. 알았어.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아빠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올라갔어? 너무 올라갔어. 이게 지금 내려가 있어. 옛날에 내려갔어. 아빠 아빠 뭐가 되면야. 우리 아기랑 같이 살게 된 거지. 간지러워요. 간지러워요. 간지럽단 말이에요. 간지러워. 도고남님. 이제 빨리 댓글 확인요. 댓글! 나왔다 왔다. 얘들아 왔다 왔다. 이안아범님, 이안아범. 저희 아들도 줄 써봅니다. 특대인 거죠? 저도 줄요. 여보세요? 네, 여기 쪽지 받고 전화드렸던 이안아범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도고남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송도 어디에서 오세요? 저는 여기 센터네파크역 쪽이 좋은데. 그래요? 저희도 가까우니까. 근데 혹시 어떻게 저희가 알아보면 될까요? 제가 아기를 같이 들여놔봐야 돼서. 15분, 20분 정도 있다가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바로 앞이니까 준비하고 나가자. 알았지? 이안아범님이 올 때가 됐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아직 이제 봄이 있는데도 왔어요. 아니, 시간이 없어. 아직 차가워. 야, 지금 봄이야, 봄. 아니, 손이 차가워. 손이 차가워? 우와. 뭘로 입을 때 이렇게 사면 진짜 따뜻해져. 아, 그래가지고. 야, 이거 방구제네. 아니, 이거 맨 처음에 방구제가 아니라 옷 같은 거 있으면 맨 처음에 있는 거야. 이게 익은 거 좀 줘봐. 이거 아니야. 손 따뜻해지는 거야, 손난로 아니야.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 이거 앉아봐. 너네 이거 만약에 이런 거 열어서 먹고 그러지. 큰일 나. 아빠 한 번 더 이상 못 봐. 알았지? 줘, 이거.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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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전화기 좀 갖고 올게. 이걸 놔두고 저기 이 앞에 잠시 있어. 알았지? 아빠 전화기, 지금 전화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어. 설아, 설아, 너네 잘 챙겨야 된다. 네. 그런데 이한 아버님은 언제 오시는 거죠? 설아, 딴 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겠지? 우리 못 보나 봐. 시안아, 시안이 여기 있어, 누나. 저기 가볼게. 혹시 아저씨 혹시 모르니까 시안이 여기서 기다려. 네, 이한 아버님은 왜 아니지? 이한 아버님은 아니에요? 이한 아버님. 이한 아버님. 이한 아버님. 이한 아버님이세요? 왜? 왜? 이한 아버님이세요? 안녕. 시원아, 화이팅. 화이팅. 너무 귀엽다. 안녕. 이한 아버님. 이한 아버님. 이한 아버님. 이한 아버님.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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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 아버님 아니세요? 안녕. 시안이 아니야? 시안아, 너가 나왔어? 고마워요. 이한 아버님 아니겠어요? 맞아요. 이한 아버님이에요. 시안이도 기저귀 추로 나왔어요? 네. 고마워요. 시안이. 고마워요. 잘 쓸게요. 이한 아버님. 네. 아기 몇 살이에요? 이기 이제 10개월 됐어요. 아기는 아직 기저귀 차요? 네. 아직 기저귀 차고 있어요. 대박이는 기저귀 안 해요 이제? 네. 안 해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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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안이. 이한 씨 아저씨 찾았어요. 안녕하세요. 전화기 가지러 왔는 사이에. 네. 안녕하세요. 네. 애기 안 잃고 있었어요. 얘가 이한이구나.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안녕, 이한아. 시안아. 저기 있다. 이한이 아줌마 만나. 아니. 이한이. 아니. 이한이. 나 뭐야. 찾았어. 우리. 이한이 아빠 언니 찾았어. 제가 편이어서 그런데 사진 한 번 찍을게요. 아, 예, 예. 하나, 하나, 둘, 셋, 셋. 이한이에게 기저귀 전달 완료. 이어서 두 번째 무료 나눔도 성공.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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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왔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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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 여기 웬만하는데? 어떻게 계셨어요? 저기요, 제가. 여기. 제가 독어남인데요. 아, 그래요? 네. 어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인지 모르셨죠? 모르죠, 모르죠. 응. 우리 지금 밖에서 너무 떨어가지고 안녕 이름이 뭐야? 동생 이름이 뭐야? 주혁이 저 선생님 되게 잘 챙기네 안녕 아 이거 기저귀 갈 때 됐는데 제가 기저귀 하나 갈아 드릴까? 자 한번 갈아 볼까? 이렇게 오나? 시안아 아빠 오랜만에 기저귀 갈아 준다 나도 기저귀 찾았어요? 시안이? 시안이 쓰던 기저귀 지금 다 준 거야 자 지금 이제 자 개구리 올챙에서 기억 못 한다더니 아빠가 그렇게 갈아 태우고 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하네 오빠끅 오빠끅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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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안아 시안아 너 보행기 저거 보니까 시안이 생각하는데 너네 저기 한번 다시 앉아 볼래? 아이고 이거는 옛날 생각이면서 이럴 때도 있었다 이거잖아 지금 대박이 신나게 보행기 드라이빙을 즐기던 아기 대박이 시절 그렇지 언제 커서 이렇게 의젓한 영화가 됐나요? 어이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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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대 아이고 많이 먹고 나 좋은 티가 커 아빠 근데 나 그 그 동생 갖고 싶어요 동생 갖고 싶어요 동국 아빠 동국 아빠 시안이 동생 기대해 볼게요 어? 우리 다 왔어 폴 삼촌네 집 드디어 도착 너 뺄 드릴까? 네 다 자 안녕 할보세요 안녕 안녕 괜찮아요 안녕 ché 고맙 owed 다 와, 그런데 가족이 굉장히 많네요. 폴 삼촌네는 밀리언보다 한창 큰 에나벨로나 로클린 형이 있고요. 빈삼촌네는 15계열 토마스 동생이 있네요. 지 Нап 아아 이거 좀 scream olhos you're okay but i could do all the work of course you are hey hey you still wish to do it no it's not i don't like to give you too much credit what have you got here sam oh look at this just a few gifts oh oh i don't know it might not fit actually now i'll look at it oh how cute's that 감사합니다! 드디어 sold Australians! 하교 Tara, 하교τα! 하교타다! 아ayım your best! 더 좋은되는! 네 네, 네 올해 잠시 후 우린 입에 오 feel it before 한국은 캉가리 캉가리 그러면 우리 아님은 오우 스타일링 오우 요거 포즈 포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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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가 김을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I have a gift here for not for you, not for you, where is Bentley? Where's Bentley? No, no, this gift for, it's a 100 day celebration and it is 100 days for Bentley. 그리고 우지 최고 아스트라이류 사 qualche 나는 자 Ian 하나님의 핫도그 然后 안떴가 예스 이 необходимо 드디어 이 뿐만 Without 다음 현상이 눈에 빌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벤틀리도 어서 커서 맛있는 거 실컷 먹자. 오이.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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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 예. 모 möchten empathy 핀 핀 핀 핀 핀 핀 핀 무슨 말이죠? 그게 왜 이렇게 생각 такие? 이게 앳조사이 아니라 앳조사이 정도에 대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앳조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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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앳조사이가. 앳조사이. олог사이. 48 Hours 유심 scales. 응. 진짜? 진짜? 네에에에에 하하하하 아까 그 시즌 두 번 더 말한 게 it's not as a baby it's scary 아니 뭐, you don't know what you're doing 노 나는 39 그리고 정리 댄스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은 누나영이랑 아이스크림까지. 윌리엄 좋겠네. 존이 밝은 기분이 떨어지고 간대. 구입? 스토리톤의 하이프다. 어머 어떡해요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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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집에서는 바비키 준비가 안창인데요. 쌤아빠가 사온 캥거루 고기와 홀이 준비한 꼬치구이. 윌리엄은 배고픈지 호주식 채소찜을 듬뿍 바른 토스트를 집어들었는데요. 워싱턴이 여기가 따로 없네. 뒷면은 어딨는지 물어보 thank you. 가짜 funcion니요. 가짜 funcion니요. 족발이에요. 가짜 funcion니요. 가짜 funcion니요. 아니, 여기서 왜 이렇게 나는 손을 걸its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폴 삼촌과 금세 정의된 윌리엄 윌리엄 쑥쑥 커서 삼촌과 또 만나요 우와 오랜만이다 여기가 어디요? 여기 너네 거의 돌 때? 돌 때 안녕하십니까 형님 삼촌 기억 안 나지? 진짜 많이 컸다 너네 저런 식으로 안 나? 이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너네 한 살 때 돌 때 여기 가서 놀이 찍었잖아 이 손 이 손 에이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 어 누구야? 어 누구야? 저 언니 저 언니 서준이 펌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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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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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입었죠? 서완아 서준아 잘 입고 있니? 그래 아우 이제 씩씩하다 서완아 팬티 있으나 알아 팬티 안 입고 나갈게요 하하하하 이런 날도 보는구나 야 너희들이 진짜 엇갈아 입고 나오는 거야 여기 봐봐 봐봐 바로 이렇게 이렇게 나갑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잘 입었어 하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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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네 봐봐 이렇게 찍었었어 오케이 앞에 보고 오케이 가자 진짜 많이 췄다 어우 인물 좋아진 거 봐 이서준 어우 인물 노래 부러져 봐봐 좋아 그럼 좀 좋아 봐봐 춤춰주자 아 좋았다 웨슈이 얘기 못할 것 같아 서완이 앓어 옳지 엄마 와서 좋은 표정 어? 엄마 삐진 표정 됐어 오케이 작았던 몸집이 이렇게나 자라는 사이 밝고 씩씩하게 자란 쌍둥이 앉아 있기도 힘들었던 아이들이 의젓한 여섯 달 형아가 됐습니다 아빠 들어가 아빠 들어가 아빠 다시 아니야 다시 먼저 이게 정말 잘 나왔다 네 자자 하지 호호호호호호 오케이 서진이가 말한단 말이야 오케이 굿 자 굿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 대단원의 마지막을 저리 가 저리 가 엄마 엄마 누구야? 엄마 엄마다 엄마다 엄마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눈 감아봐? 응 눈 감아 무거워 무거워 같이 같이 눈 감아 눈 감아 눈 감아 짜잔 우와 이거 엄마 너는 나 이 엄마가 인상 아래 우리 엄마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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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냈어? 사귄이. 서원이. 이거 언제 찍는 거예요? 오늘 아침. 이거 만들려고? 어머 이거 봐봐. 이거 너네 걸음마 할 때 어머 이거 니네가 이렇게 다 찍어준 거야? 아빠한테? 너무 고맙다. 이거 애기 때처럼 한 거네. 애기 때처럼 이렇게 한 거야? 너네 애기 때처럼 여기 탔어? 네. 좁았네. 좁았어요. 언제 이렇게 컸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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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준이. 은정원 씨. 이강혜 씨. 이영재 씨. 이영재 씨지. 어머 이거 봐. 이거 너네 때다. 이거 너네 때 같아? 진짜 형아들이다 형아들. 그리고 웃음과 눈물이 묻어나는 4년 반의 추억들. 이게 찡찡이 시절인가? 아 찡찡이. 그래서 엉덩이 옹알이 할 때. 서준이는 신생아실에서도 얘는 말 잘할 거라고 했어. 그 때도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서준이가. 나만 나만 네 닭가 먹을 사람? 응. 닭가 먹을 사람? 응. 어, 닭가 먹을 사람 응. 자, 닭가 먹을 사람? 호준아 치즈 한 번만 먹어볼까? 아니 너도 해 아니 너도 너도 호준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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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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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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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내려줘 그랬어? 다시 한 번 해봐 뭐라고? 내려줘 우와 대박 이놈 이놈 이놈? 아빠한테 이놈이라니 진짜로 나가? 진짜로 나가 너 왜 이렇게 말을 들었니 그 사이에 김치 여기 길이 볼 여기 길이 볼 어디있어요? 아빠 야 обрат나 여기있었어? 여기있었어 이놈 여기가 얼마나 서준아 서준이가 나 사랑한다 해줬어 해봐 서준아 아빠 아빠 아 이놈에 사랑해 했어 이놈에 사랑해 했어 지금은 중학생과 이틀 텐데 이거 왜 시키는 거냐? 이렇게만 해 놓은 거 왜 옮기라고 했냐? 먹으면 되는데 왜 옮기는 거냐? 이거 한번 해봐라 발송을 잘해라 이거 치트 같아 치트 같아 이거 봐 서준이 상어 표정 이거 대박이었는데 서준아 상어 한번 할 줄 알아? 상어 표정 한 번만 해줘 왜 부끄러워? 너네 이런 애교 때문에 아빠가 힘들어도 힘내고 한 거야 상어 보이죠?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얘 눈이 그렇게 돼 있어? 웃어 이사언도 웃어 이리로 들어와 갑시다 이제 이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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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노네, 교이 잘 노네, 교이 3인도 진짜 한 거 너무 많아 그치? 진짜 너무 많다. 아빠가 고생 많이 하셨지. 이상한? 밥 한 번 하려 하면 사고 발생 불안 내면 다행인 요리 테러리스트였죠. 모래도 어설프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았던 희자 아빠. 100살 남아요. 할아버지가 103살이에요. 의자 아빠 진짜 많은 걸 했었네요. 다행인 요리 테러리스트였어요. 다행인 요리 테러리스트였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이 놈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웃어? 야, 이상한 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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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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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나는 안 닮았다 해. 네? 나는 안 닮았다. 손 한 번 잡을까 보지? 사실은 지금 많이 몸이 안 좋으시지만 아이들과 할아버지가 함께했던 추억이 가장 좋았던 거고 아이들이 커서 또 아버지가 좀 더 기억력이 없어지기 전에 한번 영상도 보고 그려보고 싶고요. 엄마, 먼저 변신함도 해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도 한번 받아봐요. 어? 이거 뭐야? 우와, 아빠사? 사랑해요. 우와, 이서주 감사합니다. 아빠. 그리고 뒤에도. 계속 놀아주세요, 아빠. 이 놈들. 이 놈들. 너는 어떻게 썼어? 열. 열. 열심히요. 아빠는 엄청 열심히다. 전원에 사. 엄마. 그니까. 아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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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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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예요. 이게 아빠야? 아빠, 여기서 버려주신 거 맞네. 아빠, 힘내세요. 언제나 감사해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4년 만이라는 길었던 도전 끝에 더욱 단단해진 가족. 하나, 둘, 셋. 옳지. 그동안 우리 서원이 서중이 예뻐해 주신 많은 우리 시청자 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는데요. 더 좋은 아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들.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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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너네 유치원 서우리가 무슨 반이지? 삐님. 발반. 서준이는? 어. 별반. 친구들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외워서 다 친하게 지내야 돼. 알았지? 나 왜요? 이제 너네 두 손 잡을까?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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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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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